우편물의 수진비 페달 이제 마지막 시간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편물류가 모두 끝이 나게 될텐데 우편물류에 대한 복잡한 얘기들을 우리가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 이제 봐야 될 내용도 2024년도 교재에 이제 처음으로 사실 구체적인 얘기들이 좀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텐데 그런데 또 보다 보면 앞에서 또 공부했던 내용들이 반복되는 측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번 시간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 남았냐 그 밖에 부가치급 우편물의 배달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 송달 우편물 그리고 계약 등기 우편물 민원 우편물, 착불 배달 우편물, 주인 등기 우편물, 선택 등기 우편물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저기에 산재되어서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우편물의 종류를 이야기할 때도 얘네들이 한 번씩 다 소개가 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배달 과정 얘기할 때도 얼핏 얼핏 또 이제 같이 섞여 있었던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한 군데로 좀 모아낸 것이 바로 이 부가치급 우편물의 배달과 관련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가 이 순서대로 쭉 나올 거예요. 방금 전에 봤던 그 우편물들 각각 저 순서대로 쭉 열고 될 거니까 그대로 한 번 쫓아가보도록 하죠. 특별 송달 우편물에 배달 그랬습니다. 특별 송달은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해야 되는 서류들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뭔가 개인에게 알려야 될 정보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게 법원이 됐건 군사법원이 됐건 뭐 아니면은 우리 저기 병역 관련된 병무청에서 보내는 문서가 됐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해야 될 서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등기통상우편물로 배달을 하고 배달한 사실은 우편 송달 통지서 등을 통해서 발송인에게 무조건 알려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등기 취급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편 송달 통지서를 발송인한테 알려줘요. 이거 잘 도착했습니다. 잘 배달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까지를 포괄하고 있는 게 특별 송달 우편물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달 절차를 보면 특별 송달 우편물을 배달하는 때에는 우편 송달 통지서에 해당란에 수령자의 서명이나 그리고 도장 또는 지장을 받아야 된다. 전자 서명을 받든 뭘 하든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서명인데 자기 이름 쓰라고 하면 되죠. 요즘에는 우체국에서 나오면 이름을 좀 또박또박 써주세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인식으로 받았다는 것을 자기가 쓰게끔 합니다. 특히 전자 서명 방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요즘에는 많고 도장이나 지장 여전히 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장 지장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요. 특별 송달 우편물에 수치인이 부재했을 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에게 배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치인 부재일 때는 이건 그래도 특별 송달인데 수치인 한테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사무원이라고 했어요. 사무원. 사무원. 이를 거들어주는 사람.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사무원. 그리고 이제 고용하고 있는 사람. 고용인. 그 다음에요. 본거자에게까지도 다 특별 송달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능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배달 성공 확률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어요. 수치인에게만 꼭 줘야 돼.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아무튼 성공 확률은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펼쳐놓고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치인이 일시부재 중이고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나이가 어린 사람만 있는 경우에는 다음 편에 다시 배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치인이 일시부재 중이다. 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다. 이거 수치인이 있을 때 다시 와야 되겠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왔는데 동거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 어린 애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나이가 어린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나이가 어린 사람. 이렇게 되니까 얼라들이죠. 진짜 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생 뭐 이런 정도? 그런 정도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애매한 표현이지만 판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주면은 이게 중요하다라는 판단도 잘 못하고 그래서 이거 잘못 줬다가는 이거 괜히 훼손되고 그러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다음 편에 다시 배달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것이죠. 우리가 원래 저게 사리를 분별할 수 있다. 이런 것을요. 민법에서는 책임능력이라는 개념으로 원래 좀 구체화해 놓고 있는 건 있어요. 책임능력 내지는요. 의사능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의사능력은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뭐 그런 것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책임능력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이제 분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좀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능력이 있다 없다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책임능력이 있다 없다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랑 좀 파급된 개념인 건데 이게 어?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나이냐 있는 나이냐 이걸 따지는데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좀 불안하면 안 하면 돼요. 애매한 나이대까지는 안 해버리면 돼요. 확실한 나이대로 올라가 버리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게 법적 분쟁으로 가면 그때는 진짜 그 상대방이 실제 사리분별할 수 있었나 없었나를 판사가 판단해줘야 돼요. 그래서 분쟁을 해결합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배달하는데 뭐 달라고 이거를 또 애매한 상황에다가 툭 던져놓고 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괜히 분쟁? 시비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애시당초부터 차단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 편을 한번 고려해 봐야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군부대 또는 선박이 있는 자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된 자에게 배달하는 특별송달 우편물은 그 기관의 장 또는 접수처에 배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특별송달 우편물인데 군부대 또는 선박이 있는 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자유로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 기관의 장이나 접수처에 배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장 또는 접수처.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다라고 한다면 교도소장에게 갖다 주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거기에 무슨 접수처 같은 게 따로 있으면 거기다가 배달해 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달 여기다 주세요. 라고 하는 접수처를 따로 만들어놨다면 거기다 갖다 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송달 우편물을 수령할 사람이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요. 해당 이제 그 특별송달 우편물을 이제 수령할 사람이 보는 곳에 자 보세요. 해당 특별송달 우편물을 수령할 사람이 보는 곳에다가 두고 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아 이거 왜 안 받으세요?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되는데? 이거 받으셔야 돼? 여기 읽어보셔요? 이러고 놓고 온다는 건데요. 이게요. 좀 있다가 이제 송달의 유형들이 나올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이거 흥미롭게 또 거기에 연결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밖에 특별송달 우편물의 배달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 재판 예규를 따른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곧 이어서 바로 송달방법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예 요 중에서 방금 전에 이제 우리 언급했던 내용이 보이는 곳에다 놓고 온다가 그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요. 교부송달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교부송달은요. 사실은 특별송달 우편물을 배달할 때요. 그때 기본 원칙이에요. 당연히 교부송달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요. 수치인한테 주는 거예요. 수치인한테 주는 거. 수치인 두 손에 딱 갖다 주고 오는 것이 원칙적인 거죠. 이거를 이제 교부송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치인의 준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에 준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배달하는 것도 교부송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의문이 가는 게 그럼 수치인의 준하는 사람은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밑에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수치인의 준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랬을 때 미성년자가 수치인이에요. 법인이 수치인이에요.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수치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이 사람들한테 직접 주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쵸? 미성년자면은 글쎄 뭐 사리를 분별할 수 있냐 없냐 뭐 그 얘기를 앞에서 잠깐 했지만 미성년자가 전부 다 사리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은 아닐 거지만 그런데 미성년자는 어쨌거나 법정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 법정 대리인 1차로는 친권자고 친권자가 없을 때는 우리가 후견인을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미성년자가 직접 수치를 하는 것이 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걸 떠올려 보시면 되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도 법인이 누구한테 딱 특정해서 송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 좀 애매하죠.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누구를 지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딱 그 느낌 오죠? 그리고 피구속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있잖아요.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여기다가도 직접 주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로 우리가 취급하고 법령으로 지정된 정당한 수치인을 찾아서 법령으로 지정된 정당한 수치인을 찾아서 그에게 주면 이것이 자기가 원래 수치인은 아니지만 수치인에 준하는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법령으로 지정된 정당한 수치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서 당신이 수치인을 대신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당신은 수치인에 준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지정돼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민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거를 갖다가 발췌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수치인과 사실상 수치인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이거를 이제 송달을 해줬다. 송달을 완료했다. 배달을 완료했다. 이렇게 하면 그걸 교부송달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이런 표현이 2024년도 지금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도 잘 기억해 두시고 이런 거는 또 사지선다로 출제하기도 쉽거든요. 쉬우니까 뭐 어렵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요 수치인에 준하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언급이 있어요. 다시 한번요 이거 이제 한번 보시면 미성년자 같은 경우 아까 이제 앞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미성년자가 수치인일 때 수치인한테 직접 갖다 주는 것은 요게 이제 아무래도 특별송달은 뭔가 공권력도 개입될 수 있고 뭔가 좀 심각한 얘기일 수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미성년자한테 그냥 덜컥 주는 것보다는 여기에 이제 친권자나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 그랬죠. 이 법정대리인이 이제 정당한 수령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 설명이 다 된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거랑 좀 비슷한 경우가 여기 보면은 이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 이런 개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여기까지를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까지를 우리가 제한능력자 행위능력이 제한된 사람 이래가지고 우리가 예금 공부할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는요.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후견을 받아라라고 해서 피한정 후견인에서 좀 파생해가지고 비교해 볼 수 있을 만한 개념인데 너무 깊게 들어갈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거는 과로 블러 처리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 하나가 추가가 됐다. 이렇게 봐두는데 이거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치인이 있을 때 정당수령인이요. 미성년자하고 했던 거랑 비슷하다. 근데 친권자라는 표현은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자에게는 쓰기가 좀 그렇고요. 원래 친권은 소멸해요. 그러니까 연령이 자녀가 연령이 만 19세에 달했다. 도달했다라고 하면 친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친권은 그냥 없어지는 거라고요.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을 독립적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는 민법상으로도. 그래서 제가 농담삼하는 얘기긴 해요. 농담삼아. 폐륜적일 것 같아서 말할 때 좀 그렇긴 하지만 농담삼아 말하자면 그 나이가 되면 아무런 제한 없이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 골라서 부모님한테 저 몇 월 며칠날 결혼할 거니까 그날 오실 수 있으면 오세요. 축하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근데 우리 정서적으로는 부모님한테 먼저 선을 보이고 부모님이 보고 아 얘 좀 별론데 얘랑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야 우리 엄마가 안 된대. 그래가지고 헤어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깔끔하게 친권이라는 게 아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성년이 되면 그 순간으로. 그래서 친권자라는 표현을 피성년 후견인이나 이 나머지의 개념들에 미성년자가 아니라 나머지 개념들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후견인이 맞는 거고요. 여기 후견인이라고 이름 붙어 있잖아요.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그 P자가 붙어 있죠.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서 P 그리고 뒤에 후견인 그리고 그 내용성을 채우기 위해서 성년, 한정, 특정 이런 말들 갖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정당 수령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 회사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죠. 대표자. 여기는 법정대리인, 여기는 대표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다라고 했을 때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면 누구한테 보내야 되죠? 특별송다를 누구한테? 국가를 상대로 하는데 누구한테 보내야 되죠? 대통령한테 보내나 이걸?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찰청 검사장이나 소송의 수행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검찰청 검사장이나 소송의 수행자에게 국가랑 소송 붙었을 때 그럴 때는요. 여기 국가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거기다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거기다가 특별송다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정당 수령인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피구속자다 그럴 때는 구속된 교도소의 교도소장이다. 그리고 구치소의 임시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구치소장. 이렇게 되고 군 사용의 청사 그랬습니다. 군 사용 청사. 군이 사용하는 청사 쪽으로 보내는 거라면 청사의 장이 받아보는 것이고 선박에 속하는 사람 그랬을 때는 선박의 선장이 정당 수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대부분 우편물 표면에 수치인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수치인 외에 추가로 정당 수치인이 기록되어 있다. 대부분은 그렇게 또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송달방법의 종류 그랬습니다. 송달방법의 종류 계속 이어갑니다. 이번에는요. 이제 보충송달입니다. 보충송달.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우편물에 표기된 주소지에서 수치인을 만나지 못했대요. 그래서 배달할 수가 없대요. 그때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에게 배달할 수 있다고 앞에서 언급되어 있었죠. 앞에서 이거 보고 왔잖아요. 이들도 이게 송달을 받을 수 있다. 배달 완료할 수 있다. 이들에게. 라고 했었어요. 그때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에게 배달할 때 이거를 가지고 수치를 대신하도록 하는 거. 이거를 보충송달이라 그래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보충송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어때요. 배달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충송달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봐야 돼요. 앞에 있는 이거랑 비교해보면 여기 교부송달에서 수치인에 준하는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여기는 이 수치인한테 직접 주기가 그래서 이 수치인한테 직접 가기가 어려워서 정당수령인을 따로 내세워 놓고 있는 경우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충송달은 원래 이게 수치인한테 줘야 되는데 수치인을 만나지 못했을 때 여기 그 주소지에 있는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에게 배달을 완료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충송달이다. 보충적 송달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송달의 수령자는 소송서류를 수치를 대신해서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정당한 수령자의 범위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밑에 설명에 우편법의 동거인, 회사 동료의 범위와는 다르기 때문에 보충송달의 정당한 수령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편법상에 그냥 우리가 통상적인 우편물 같은 거를 갖다가 배달할 때 특히 등기 우편물 있잖아요. 그때 동거인이나 회사 동료한테 등기 우편물 갖다 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것보다는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수령자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회사 동료라고 안 나오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아까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사무원이라든가 아니면 고용인 이런 정도로 딱 해가지고 제한하는 느낌이 있어요. 회사 동료는 굉장히 폭이 넓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하고 있구나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느낌 정도만 잘 살려놓으시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 한번 볼게요. 보충송달의 정당한 수령인 했을 때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그랬는데 조금 더 이게 제한적이라고 그랬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게 사무원은요. 법인의 대표자에 속한 사무소나 영업소의 근무자 그랬어요. 그리고 수치인 무능력자 송달 영수 대리인의 사무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가지고 좀 어려운 표현도 나와 있지만 이게 뭐 이게 이렇게 저 뭐예요 이걸 저기 뭐야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볼 건 아니고 법인의 대표자에게 속해 있는 사무소나 영업소에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사무원이라고 지칭했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수치인의 사무원이거나 무능력자의 사무원 송달 영수 대리인의 사무원 송달을 받고 영수해 주는 것을 대신해 주는 사람 이런 의미거든요. 송달을 대신 받고 영수증 끊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건데 여기에 사무원 이런 식으로 해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쨌거나 사무원은 이렇게 대신 사무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개념으로 봐두시면 되겠고 고용인이다 라고 했을 때는 수치인의 업무보조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원이라고 할 수는 없고 수치인을 거들어주는 사람 정도가 되는 거예요. 수치인을 거들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회사의 정식적인 어떤 이 근무자 개념이라기보다는 직접적으로 뭐라고 그럴까 개인을 뒷받침해 주라고 직접 고용하고 있는 사람 정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수치인이 고용한 경비원이라든가 수의, 관리인, 청소부, 가정부, 운전기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무원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개인을 커버해주는 개인의 삶을 도와주는 거들어주는 정도의 느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고용인이라고 나눈 거예요. 사무원과 고용인은 그렇게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동거인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같은 세대에 있는 거주자. 그러니까 원래 동거인은 같이 거기서 거주하고 있으면 그냥 동거인으로 보통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같은 세대의 거주자라고 했으니까 같은 세대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전입신고 같은 걸 통해가지고 같은 세대 구성원으로 묶여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좀 구체적인 얘기들하고 그러니까 좀 머리가 딱딱 아픕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냥 등기우편물 같은 거 갖다 줄 때 야 같은 직장 동료한테 던져주고 그 다음에 집에 어? 같은 집에서 어? 뭐 이렇게 그죠? 실내복 차림으로 나온 사람한테 전달해주고 이런 정도의 개념보다는 훨씬 더 구체성을 가지고 이거 이 사람한테 줘도 되나를 좀 심도 깊게 따져봐야 되는 그런 이제 경우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신중하게 갖다가 줘야 됩니다. 제한적입니다. 보충송달의 정당한 수령인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요. 또 보충송달을 하는 경우에 동거인의 나이 제한은 없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말하여 그 취지를 이해하는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제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거 너희 아빠에게 온 거야. 그러니까 아빠한테 잘 전달해줘. 라고 그러면 네 알겠어요. 제가 잘 갖고 있다가 아빠 오시면 드릴게요. 이런 정도의 대화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정도인데 이거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애로 해야 돼요. 사리분별이라는 말 앞에서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거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 엄격하게 좀 다룰 필요가 좀 있어서 초등학교 5, 6학년이면 당연히 다 이 정도야 뭐 예? 이 정도야 뭐 초등학교 입학 연령만 돼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애매하니까 애매하니까 이럴 때는 조금 더 요건을 엄격하게 해가지고 5, 6학년 이상 이렇게 지금 이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이것도 무슨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요 정도 초등학교 9학년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 애들이 요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판례, 사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엄격한 법적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성년자 같은 거는 되게 엄격한 법적 기준이 있잖아요. 만 19세가 안 됐으면 미성년자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기준이 되게 객관적이죠. 객관적이에요. 근데 사리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은 사리분별을 한다는 게 뭘까 해서부터 출발해서 그렇잖아요. 같은 연령대도 애들의 수준 자체가 다를 수 있어요. 성장, 발육의 정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판단 능력도 다르고 말귀를 알아듣는 정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때문에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엄격한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 땡겨놓고 있다. 그런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치 송달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세 번째 유치 송달이에요. 이거는요. 이거는요. 수치인 본인이나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할 경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요. 지금 수치인 본인한테 주는 게 가장 아싸란 방법이고요. 근데 이제 수치인 본인한테 주기가 어려울 때는 우리가 보충송달로 해가지고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한테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니 이들이 말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해버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군대 가라 그러고서 영장 나왔어. 특별 송달로 왔어. 그런데 안 받을 거야. 나 군대 안 갈 거야. 이렇게 버티면 어떡해요. 그런다고 군대 안 가요? 그럴 수는 없죠. 이 사실을 통보는 해줘야 되잖아요. 너 영장 줬다 분명히. 이거 나왔어. 서류 나왔어. 너 이거 인식해야 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송달 장소에 특별 송달 우편물을 주고 오는 거예요. 어? 아까 앞에서 있었던 거네요.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막 거부해요. 그럴 때 보이는 데다가 이거 놓고 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앞에 있었죠. 그거가 어떤 송달의 방식인지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했는데 이거였어요. 유치 송달을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유치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수치인 장기 부재 등으로 대리 수령자가 우편물을 수치인에게 전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유치 송달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이는 데다 탁 놓고 오면 이거를 가져다가 수치인한테 읽어볼 수 있게끔 갖다 줘야 되는데 수치인이 장기 부재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유치 송달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아까 이제 보충 송달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도 주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원래는 그렇고 그 사람들도 잘 안 받으려고 할 때 보이는 데다 놓고 오면 그게 이제 유치 송달인데 그런데 이제 수치인 자체가 아예 장기 부재시다 그럴 때는 유치 송달 방식 같은 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수치인이 행방불명이래요. 행불자 행방불명이 돼 있다 그러면은 장기 부재로 봐야 되고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라고 해도 이것도 이제 장기 부재 그리고 이제 군복무 중일 때도 장기 부재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대리수용자가 우편물을 수치인에게 전달할 수 없는 경우로 요렇게 봐서 유치 송달할 수 없는 경우라고 이제 이렇게 취급하고요. 우편물 표면에 주소지에 수치인이 거주하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거기다가 잘 보이는데 놓고 간다 그래서 나중에 수치인이 와서 이거를 찾아간다라는 장담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제 거주하지 않는다. 요 주소지에 막상 와보니까 수치인이 없더라. 이렇게 되면 유치 송달할 수 없는 경우로 또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주소지에서 만난 사람이 보충 송달 대상이 아닌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보충 송달 대상도 아닌 사람한테는 주면 안 되는 거죠. 원래가. 그런 사람한테 유치 송달까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죠. 유치 송달은 이것도 이제 배달의 성공 확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인데 보충 송달보다도 더 사실은 나이브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최소한의 기준은 따라줘야 되겠다. 그래서 유치 송달할 수 없는 경우도 이렇게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조우 송달이에요. 조우했다. 조우했다. 조우하는 게 뭐예요? 조우하는 게 우연히 만났다. 조우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만났다가 조우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우 송달은 우편물의 표면에 기록된 주소지가 아닌 곳이에요. 그러니까 주소지가 아닌 곳을 전제해서 수치인 본인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수치인 본인이 또 중요합니다. 수치인 본인을 만나서 배달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주소지가 아닌데 수치인 본인을 만났고 이 수치인 본인에게 배달을 했어요. 수치인 본인한테 준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그런데 이게 주소지에서 줬어야 되는데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줬다. 이렇게 되면 조우 송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 뭐예요. 우체국 창구에서 교부하는 경우에도 조우 송달이 하나로 봐야 된다.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그죠. 거기도 주소지가 아니잖아요. 우체국도 주소지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만났으니까 얼굴 보고 줬다. 이렇게 되면 조우 송달의 한 종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부 송달과 그 다음에 보충 송달과 유치 송달과 조우 송달 이렇게 네 가지 종류 나눠지는 것을 이거를 잘 비교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흥미롭게 뭐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도 잘 오고 기억도 잘 나는 그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우 송달에 대해 조금만 더 보면 이거는 있잖아요. 수치인 본인에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인 본인에게만 한정하는 것이다. 이거를 갖다가 아까 보충 송달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어 만났다 만났다. 이거 주소지가 아니지만 만났네. 거기 사무원 맞으시죠? 이거 받아가세요. 이렇게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수치인 본인이 한정된다는 거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어 자필 서명을 받고 배달하고 배달 장소를 배달 특이사항란에다가 적어주라는 거예요. 배달에 특이사항이 발생한 거잖아요. 배달 장소가 수치인의 주소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배달이 특이하게 이루어졌다. 특이사항이 있었다. 요렇게 기록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조우송달의 한 종류가 뭐라 그랬어요. 우체국 창구에서 교부한 경우에도 조우송달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체국 창구에서 교부했다. 그럴 때는 배달 장소를 우체국 창구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배달 특이사항에다가 기록해 놔야 된다. 요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체국 창구에서 내어줄 때는 수치인의 위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니고 오더라도 동거인 사무원 등에게 내어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뭐라 그랬어요. 조우송달은 수치인 본인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게 원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위임장도 가져오고 인감증명서 가져오고 신분증도 가지고 와도 동거인 사무원 등 보충송달 받을 대상자들에게 내어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요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법원의 소송서류 같은게 이런 특별송달 형식으로 온다니까요. 그러면 법원의 소송서류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냐. 그게 아까 잠깐 언급됐던 송달 영수인 제도가 있었죠. 송달 영수 대리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냥 일반적인 대리인은 안되기 때문에 여기서 조우송달을 동거인 사무원 등에게 함부로 줄 수는 없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근데 수치인하고 연계성이 전혀 없는 장소 도로 건물 앞에서 조우송달을 하면은 그러면 나중에 가가지고 이게 내가 언제 받았어요 뭐 이런 얘기에서부터 뭔가 좀 이렇게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수치인과 관계가 없는 도로 건물 앞에서는 조우송달을 지양 지향 아니고 지양 지양이니까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근데 무조건 하지마 이런 얘기까지는 아니에요. 지양 한다는 얘기는 가급적 하지마 정도의 느낌 요렇게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특별송달 우편물에 대한 반송처리 방법과 절차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수치인이나 동거인 등을 만나지 못하는 등 배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특별송달 기억하세요? 여기 3번 배달하고 그 다음에 보관기간은 없었어요. 맞아요? 3차례 배달을 하고 그 다음에 못주면 이거 이제 반송 반환하는 것이고 이거 저기 뭐예요? 이거 저 보관기간이 없습니다. 보관기간이 그것까지 꼼꼼히 잘 챙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차 배달 시도에도 수치인이나 동거인 등을 만나지 못하는 등 배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 이제 우편물의 앞 표면에 우편물 앞 표면에 미배달 날짜 도장을 날인합니다. 반송 날짜 도장 미배달했어 이 날짜로 이거 이제 다시 반송해줘야 돼 이렇게 이제 날인하고 사유를 표기합니다. 사유를 표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원으로 이제 반송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으로 반송 처리 기본적으로는 이게 특별송달은요. 법원이 우편물 보낼 때 사용하는 방식이고 나머지 것들은요. 법원이 민사소송법에 근거해가지고 소송서류 같은 거 보낼 때 특별송달 하는데 그 특별송달에 주운에서 보낸다. 라고 해가지고 뭐 병무청도 얘기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거니까 요게 이제 기본은 법원으로 반송 처리 요렇게 이제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송 처리 방법과 절차까지 요렇게 봤고 배달 못한 이유를 여기다가 지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사유를 표기하라고 그랬는데 요거 이제 사유를 보니까 수치인이 부재했다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수치인이 장기여행 중이거나 군 입대 복무 중이거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이럴 때 그래서 이제 현재 부재 중인 경우 요렇게 이제 장기 부재인 경우 장기 부재인 경우에 수치인 부재 요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장기 부재인 경우에 수치인 부재 요렇게 가고 폐문부재는 이건 어떤 거냐면요. 문을 잠그고 온 가족이 집에 없는 경우에요. 이게 이제 폐문부재니까 수치인 부재랑 폐문부재가 비슷해 보이지만 아니죠. 폐문부재는요. 지금 뭐 장기 부재 이런 거 아닌데 지금 현재 없어 사람이 문도 닫고 사람들이 없어 지금 요럴 때 폐문부재 요렇게 하는 것이고 수치인 불명 이라고 하는 건요. 우편물의 표기 주소지에서 수치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수치인이 누군지 찾을 수 없더라. 이렇게 되면 수치인 불명이고 수치인은 명확한데 주소가 불명이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수치인 자체를 이 주소는 잘 찾았어. 근데 수치인이 안 맞아.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치는 맞는 것 같은데 주소가 아닌 것 같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소 불명도 있는데요. 도로명 주소에 도로명과 건물번호 등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서 수치인을 찾을 수 없을 때 주소 불명이고요. 집원 주소에 동의나 리만 적고 번지를 적지 않으면 그러면 주소 불명이죠. 우리가 이제 주소는 기존에 썼던 게 몇 다시 몇 번지 이렇게 쓰는 게 집원 주소고 그 다음에 무슨 무슨 로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무슨 길 무슨 무슨 로 이렇게 이제 바꾼 게 도로명 주소죠. 집원 주소는 일제시대의 잔재 뭐 이렇게 보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막 이 숙달된 사람은 우리가 이제 집병원 같은 경우에도 숙달되면 그 집원들을 다 거의 꿰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뭐 배달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겠지만은 모르는 사람이 그 동네에 가가지고 골목길 안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집을 찾으려고 하면은요. 너무 이게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집원이 매겨져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은 요게 어 새로운 장소를 어디 찾아낼 때 주소만으로 이 장소를 찾기 너무 어렵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바꾸고 있는 게 도로명 주소입니다. 도로명 주소 같은 것들을 권장하려고 우리 보면은 어 우편요금 감액제도 할 때도 도로명 주소가 원래 있었어요. 지금 이제 없어지는 중이지만 그 정도로 이제 도로명 주소를 처음에는 권장하고 싶었고 그래가지고 별의별 걸 다 어 감액도 해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많이 도로명 주소로 바뀌고 있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안착된다는 느낌인가 보죠. 그러니까 없애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보는데 뭐 아무튼 간에 우리가 우편사업이 워낙 어 돈이 부족하고 이렇게 되니까 점점 감액 같은 것도 좀 줄이고 이런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뭐 이제 무슨 이유로 그러기로 결정했는지까지는 뭐 모르죠. 결정자만 아는 거죠. 예 그렇긴 하지만 요런 이유들이 있었겠지 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만은 합니다. 어쨌건 그렇고 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명 주소 이게 안 맞거나 집원 주소가 안 맞거나 이런 거 집원 주소가 잘 안 나와 있거나 하는 거 같은 번지에 호수가 너무 많아서 주소 확인 어려워요. 번지는 찾아갔어. 근데 여기에 막 쪽방촌처럼요 이렇게 막 방들이 막 쪼개져 있어서 도저히 여기서 이 암흑의 씨가 누군지 찾아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소가 명확하지 않다 가 되는 것이고 같은 번지에 같은 호수가 또 많아요. 아이씨 호수까지 적혀 있는데 호수가 또 같은 호수가 많대요. 그래서 통반을 알지 못해서 수친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같은 번지에 이게 봐보세요. 호수가 많아서 주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같은 번지에 같은 호수가 많아서 호수가 특정됐어도 호수가 너무 많으면 그러면은 이제 통반까지도 알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모르면 수친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나왔네요. 그러니까 몇 번지 몇 토를 말하는데 호수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이제 우리는 보통 머릿속에 떠올릴 때 아파트에 몇 토 이렇게 떠올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요. 몇 다시 몇 이렇게 했을 때 몇 번지 몇 토 이렇게 읽는 거예요. 원래는 몇 다시 몇 이렇게 쓰잖아요. 150 다시 23 이렇게 하면 그죠? 번지 호가 되는 건데 그것보다 더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이제 통반 이런 거예요. 반상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반상에? 그게 요 반의 주민들이 모이는 거예요. 요 인접한 동네 사람들 반 사람들 반보다 조금 더 큰 게 통장 이런 거거든요. 지금도 통반장 제도가 있을 텐데 아무튼 통반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알아야지만 찾아갈 수 있겠다. 하면은 이걸 다 주소 불명으로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돼서 수치인 부재나 폐문부재 혹은 뭐 요건 얘네끼리 좀 비교해 보면 좋겠고 얘는 수치인 불명과 주소 불명 얘네끼리 묶어서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맥락이 좀 맞닿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배달 못한 이유 반성 사유는 이렇게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있죠. 이사 불명인데요. 수치인이 이사를 했는데 이사 간 주소를 모르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주소 불명은 아니죠. 주소는 명확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안 살고 딴 데로 이사가 버린 거예요. 예 그럴 때는 이사 불명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자 등기 우편물의 반성 사유와 다른 것은 어 이제 수치인 부재와 폐문부재로 일반 등기 우편물에서는 수치인 부재를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어 이제 특별 송달 우편물에서는 폐문부재를 더 광범위하게 어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문부재라고 주로 많이 표기한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은 일반 등기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수치인 부재가 넓은 의미로 어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그랬어요. 넓은 의미로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게 이제 보면 수치인 부재가 어 이게 이제 거의 비슷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없다는 얘기니까 비슷하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갔더니 없던데 사람이 그 얘기에요 그냥. 갔던 데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거는 사유를 찾아보니까 아 오랫동안 없나봐. 이게 수치인 부재고 폐문부재는 갈 때마다 없어. 갈 때마다 문은 잠겨있고 사람은 없어. 이런 얘기라 사실은 그 사유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그 집에서 사는 사람들 내막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잘 알아요. 자기가 직접 신고하지 않는 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통상 등기 우편물 처리할 때는 그냥 수치인 부재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그런데 이제 어 이거를 이제 특별송달에서는 폐문부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많이 체크한다. 뭐 이런 얘기를 참고삼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둘의 개념이 아예 같은 건 아니에요. 원래 같은 건 아닌데 사실 내막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두 개를 거의 엇비슷하게 쓰는 건데 어 각각 요 우편물에서 좀 이제 주로 많이 체크하는 게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특별송달은 폐문부재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자 그리고 특별송달 우편물을 배달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우편물과 막 섞이지 않도록 분리해서 별도로 잘 배달해야 되고 그쵸? 특수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편물류 시스템에 배달특위 상황란은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송달 우편물에 보충자료 구시를 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되 유용한 정보가 제대로 입력될 수 있도록 요렇게 우편물류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배달특위 상황란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상세한 얘기들을 좀 적어놔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체국 창고에서 교부를 한다. 요렇게 되면 요거는 있잖아요. 조우교부의 한 종류라고 아죠. 우리가 이제 조우송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조우송달을 했다. 그렇게 할 때에는 배달 결과를 반드시 그날 전산 입력한다. 요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날짜 같은 것도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이게 전달됐는지. 왜냐하면 특별송달 맨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를요. 발송인한테 제대로 배달됐어요. 이것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이나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수령인명, 배달일자, 관계 등 법원 송달 규정을 준수하고 배달 결과를 정확히 입력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휴대용 단말기 PTA로 수령인의 서명을 받아 정상적으로 배달했지만 이미지가 삭제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수치인한테 다시 서명을 받거나 아니면 다시 서명하기를 거부한다면 실제 배달 사실을 우편물류 시스템의 배달 특이상황란에 입력해서 이거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건. 그래갖고 이미지가 삭제된 것은 뭐가 이제 업무 처리가 좀 잘못됐네요. 오류가 난 거죠. 그래서 원래 서명을 받아 정상적으로 배달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삭제됐으면 다시 한 번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왜요? 내가 왜요? 이러고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 이거 서명이 지워져가지고 실제 배달했는데 이것 좀 이렇게 엉켰네요. 뭐 이래가지고 배달 특이상황란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양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특별송단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얘기들을 봤고요. 이제 계약 등기 우편물의 배달로 넘어와 봅니다. 자 이걸 보면 우편관서와 이용자가 계약 등기 우편물을 이용 계약 등기 우편물 이용에 관하여 계약을 맺고 계약 내용에 따라 우편관서가 이제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이용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우편 서비스 이용을 보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우편물을 이렇게 이제 등기 우편물로 보낼 때 우리가 계약 등기 우편물로 해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형 계약 등기와 맞춤형 계약 등기로 나눠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또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좀 반복되는 게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반복되지만 좀 세밀하게 파고드는 내용들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다고 보시면 될 텐데 배달 방법을 보니까요. 계약 등기 일반적인 배달 방법은 등기 취급 우편물의 배달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뭐 계약 등기 계약을 맺고 등기 우편물들을 다량으로 취급한다라고 해도 요게 이제 등기 우편물 아닙니까? 기본은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제 등기 우편물에 등기 취급 우편물에 배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요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요. 배달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은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배달국에서는 개인 휴대용 단말기를 활용해서 배달 결과 정보를 100% 등록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등기 우편물 같은 경우에 PDA를 활용해서 배달 결과 정보를 무조건 100% 등록해 줘야 된다.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우편물 배달 명세는 고객이 요구할 때 제공해야 되는 정보에요. 그래서 결과를 반드시 등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 잘 갔나요? 이렇게 해서 배달 명세가 우리 계약 등기 우편물에서는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요거를 반드시 등록하고 우편물류 시스템에 전송을 해 두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배달 명세가 뭘 말하는 것이냐 했을 때는 배달 일자 그리고 수령인 수치인과의 관계 서명 이미지 그러니까 이거 등기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령을 할 때 수치인도 수령인이 되지만은 같이 동거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이 다 수령이 될 수 있잖아요. 관리사무소 동일건물내 이런 데도 되고 막 되잖아요. 무인 우편물 수치함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있고 막 하니까 요게 이제 이게 수령인과 수치인과의 관계 수령인이 자기 수치인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치인과의 관계 같은 것도 배달 명세에 기록이 되어야 되고 서명 이미지 같은 것도 배달 명세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달 명세가 고객이 요구할 때 제공해야 되는 당연한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PDA를 활용해서 배달 결과 정보를 100% 등록해놔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특히 배달국 책임자는 서명 이미지 등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배달 결과 등록상을 철저히 관리해줘라. 책임자는 이런 거 통제하는 거예요. 그죠. 감독하고 이거 똑바로 잘하고 있냐? 야 이거 뭐 빼먹은 건 없어? 어? 절대 빼먹으면 안 돼.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해라. 그런 얘기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약 등기 우편물 우편 주소 정보 제공 서비스 제공 시 부가 취급 수수료가 추가됨으로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 계약 등기 우편물에 착본이 우회하여 반했다. 이래가지고 다섯 가지 부가 서비스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맞춤형 계약 등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제 반송과 관련해서 맨 마지막 것만 빼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데 어 이제 반송 우편물에 취급 수수료를 이제 안 받기 때문에 맞춤형 계약 등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빠졌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거 이제 떠올려 보면서 여기에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착본이 우회하여 할 때 우우가 있었습니다. 이거 기억 다 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리는 걸 기억을 못해가지고 뭐라는 거야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멍하게 이렇게 있으시면 안 돼요. 이거 안 되면 딱 멈춰놓고 우리 한번 앞에 돌아갔다 오세요. 그래가지고 어 우리 계약 등기와 관련해가지고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거기에 부가 서비스 종류로 착본이 우회하여 반했다 이런 거 이런 거 있었거든요. 자 이제 그런 거 한번 떠올려 보시는데 그 중에 하나로 우편 주소 정보 제공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수치인의 동의를 전제는 하는데 우편 주소가 바뀌었을 때 이 바뀐 우편 주소 정보를 이거를 발송인한테도 알려주는 서비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공할 때 부가 취급 수수료가 추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배달 결과를 입력할 때 전송과 반송 구분에 유의해서 그날에 정확하게 입력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이거 수수료 받고 하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전송했는지 또 아니면 반송이 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 구분을 이제 유의해서 그날 정확하게 입력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까먹지 않게 그날 그날 바로바로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요게요 계약 등기 부가 취급 서비스의 종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착불 배달 있었고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회신 우편 있었습니다. 그죠? 고객들한테 이럴 때면은 고객들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꼭 고객이어만 되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좀 요구할 때 아이 그 우편물 보내주시면 우리가 요금은 우리가 낼 테니까 좀 거기다 체크를 해가지고 좀 보내주세요. 이럴 때 쓰는 게 회신 우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인 지정 배달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이게 등기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요? 정당 수령인의 범위가 이만큼 있잖아요. 그렇지만 안 돼. 안 되고 무조건 본인에게만 수치인에게만 배달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걸 본인 지정 배달이라고 했습니다. 우편 주소 정보 제공 요거 이제 말씀드렸고요. 반송 수수료 사전 납부 제도가 있는 건데 요게 이제 맞춤형 계약 등기에는 요 반송 수수료 사전 납부에 요거는 없다라고 말씀해 줬어요. 왜냐면 반송 수수료 자체를 이제 면제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근데 요 다섯 가지인데 착본이 우회해서 반했어. 이거 이제 다섯 가지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났는데 하나가 더 추가가 돼 있어요. 이게 전자우편 연계 요렇게 돼 있네요. 전자우편 연계 전자우편 뭔지 알죠? 이게 이제 내용문까지 다 제작해서 어? 봉함식이든 뭐든 간에 접착식이든 뭐든 간에 만들어서 다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걸 어? 우리 전자우편이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전자우편 연계에서 보시면 우편물 제작과 관련해서 발송인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집중국 내 전자우편 제작센터 등과 연계해서 어? 이제 우편물 제작 편의를 제공할 서비스 이렇게 나왔으니까 전자우편의 그냥 개념 정의만 나왔어요. 그런데 어? 이게 계약등기 우편물이 전자우편과 연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전자우편으로도 요게 아? 전자우편을 우리 계약등기 요 계약 시스템 같은 걸 통해서도 연계해서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자우편 연계라는 말이 또 여기에서 어? 다시 한번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요것도 궁금하시면 전자우편 쪽으로 가서 거기서 상세하게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오시면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달 방법입니다. 요거 보니까 수령인의 범위가 좀 제한됩니다. 자. 수령인의 범위는 본인 지정 배달 선택 여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그랬는데 원래 그냥 정당 수령인이 이렇게 범위가 조금 바운더리가 넓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본인 지정 배달 이렇게 되면 본인에게 꼭 수치인 본인에게 배달해라 뭐 이런 얘기라고 했는데 여기 볼까요? 경비실, 관리실, 문서실 등의 배달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네. 본인 지정 배달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그리고 이제 본인 지정 배달 선택 또는 우편물 특성상 수령인 범위가 제한된 우편물에 대해서는 제한된 범위의 수령인에게만 딱 배달해줘야 되고 수령인 미지정 우편물은 일반 등기 우편물의 배달 범위에 대한 기준을 그대로 폭넓게 적용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건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거 정당 수령인 거기다 다 주문되는데 이렇게 본인 지정 배달 하면은 본인한테만 줘라 이런 게 이제 전제되어 있잖아요. 다시 한 번 앞에 가보세요. 본인 지정 배달이 뭐라 그랬어요. 우편물을 수치인 본인에게만 배달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을 가지고 여기서 또 약간 느슨하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수령인 범위 제한을 그런데 본인 지정 배달을 선택하면 본인한테만 줘야지. 그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배달 결과는 우정사업 정보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정사업 정보센터라는 기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5년간 5년입니다. 5년 5년간 전산 시스템에 보존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결과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가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다만 보험 실효 예고 통지서는 10년간 보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계약 등기 우편물인데 이게 내용이 보험 실효 예고 통지서래요. 이렇게 되면 보험의 효력이 없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보험료 같은 거를 납부를 잘 안 하면 그러면 이제 보험 실효가 될 수 있는데 그 예고 통지서는 예외적으로 10년간 보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분쟁 소지가 있기 때문에 10년간 보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보험이 실효되더라도 이거 이제 실효가 됐을 때 황급금 같은 것들을 받아가지 않으면 그러면은요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이런 거 우리 보험 공부할 때 여러분도 공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도 감안해서 보험 실효 예고 통지서는 10년간 보존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화 현금 배달이 나왔는데요. 계약 등기 우편물의 한 종류로 외화 현금 배달이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볼 때 그 있잖아요. 야 배달 몇 번 해야 돼? 등기 우편물 2회 하는데 4일간 보관이야. 2회째는 이거는 이제 그 수치인의 청구에 의해가지고 그 날짜 맞춰서 가 뭐 이런 거 공부하면서 그러나 2회째도 그냥 뭐 수치인의 청구 없이도 우리가 나가서 그냥 배달을 시도하는 경우들이 있어. 라고 하면서 쭉 열거할 때 거기에서 보면은요. 이 외화 배달 같은 거 이런 거를 따로 우리가 빼가지고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약 등기 우편물의 한 종류로 외화 현금 배달이 따로 있고 우체국과 금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서 외국 통화를 고객이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보니까요. 보험 취급 본인 지정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외화 등기가 있으니까 보험 취급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 지정 이길 특급 서비스가 부가 취급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봐주시고요. 네 이거 정리하시면 되고요. 배달 범위는 본인에 하나요. 배달 가능하다. 이렇게 본인 지정 이라고 했습니다. 본인에 하나요. 배달 가능하고 신분증을 꼭 확인해야 된다. 이것도 돈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안에서 배달 가능하고 신분증을 꼭 확인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달 방법을 보게 되니까요. 수치인으로 알고 집배원이 보는 앞에서 당의 우편물을 열어서 내용물의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화등기 같은 거 얘기할 때도 그거요. 그죠? 앞에서 직접 확인해보라고 액수 확인해보라고 막 하잖아요. 여기도 당연히 외화 현금 배달 같은 경우에도 수치인으로 알고 집배원이 보는 앞에서 당의 우편물을 열어서 내용물의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회까지 미배달 시 보관 없이 즉시 반환한다. 이거 앞에 표에서 거기서 봤어요. 2회까지 미배달 하면 보관 처리 없이 즉시 반환한다. 계약 등기 우편물이 그 3회 배달 3회 배달이었고 그 다음에 2일 보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외화 현금 배달은 굉장히 냉정해졌다. 그래서 2회까지 이제 배달 시도하고 그 다음에 보관 처리도 없다.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이제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 남아야 돼요. 남아서 막 이제 주저리주저리 이제 떠올릴 수 있을 정도까지 돼야 우리가 시험 보러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보험 취급 본인 지정 2길 특급 서비스가 부가 취급되어 있다. 이 말이 또다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 취급이고 본인 지정이고 그 다음에 2길 특급 서비스가 부가 취급되어 있어서 신속하게 가는데 본인한테만 갖다 줘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외화 등기로 해가지고 본인 지급하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외화 현금 배달 입니다. 자 그리고 민원 우편물 또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민원 서류 요즘에는 그럴 필요가 별로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그래도 뭐 필요하면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민원 우편물 내가 민원 서류 떼야 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 그래서 이게 민원 서류를 뗄 때 우편을 통해가지고 나 민원 서류 떼줘요 라고 이제 민원 서류 담당자한테 우편을 보내서 거기서 떼어서 넣어서 다시 되돌려 보내주도록 이렇게 하는 서비스가 민원 우편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한번 볼까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민원 서류를 관계기관에 직접 나가서 발급받는 대신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발급된 민원 서류를 등기 취급해가지고 민원 우편 봉투에 넣어서 일반 우편물에 우선해서 송달한다. 일반 우편물에 우선한다고 그랬는데 이거요 이길특급 한다고 그랬어요. 이길특급 그렇게 해가지고 송달하는 부가 취급 제도다 라고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민원 우편물이 도착하면 이길특급에 준해서 배달 이렇게 돼있습니다. 발송 회송 모두 이길특급이에요. 발송이든 회송이든 요거는요 다 민원 우편물은 이길특급에 준해서 배달하고 그래서 이게 수수료 요금에도 이길특급 수수료가 다 부가가 됩니다. 갈 때나 올 때나 자 그 다음에 수친 부재 등의 사이로 배달하지 못해서 다시 배달하는 경우 아 그러니까 이게 회송되어 온 우편물이겠죠. 네 그런데 요거를 이제 수친 부재 등의 사이로 배달하지 못해요. 다시 배달하는 경우와 배달하지 못하는 우편물을 반송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모두 이길특급으로 다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경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요 착불 배달 우편물도 있습니다. 등기 취급 소포 우편물과 계약 등기 우편물의 우편 요금 등을 수치인이 지불하기로 발송인이 수치인의 승낙을 얻은 우편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송인이 계약 등기 같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계약 등기 같으면 발송인이 고객이에요. 그래서 뭘 체크해서 이 회사 업체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착불 배달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 회사가 이런 우편물들을 다 모아서 착불 배달하고 그런 것들을 훈합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발송인이 수치인의 승낙을 얻은 등기 우편물로 착불 배달 우편물을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우가 소포 우편물인데 등기 취급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착불로 보내서 이건 이제 수치인이 말 그대로 착불이죠. 이제 배송료 이런 격으로 착불 요금을 내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거는 수치인이 지불하기로 발송인이 수치인의 승낙을 미리 얻어서 보내는 등기 우편물 종류로 받으시면 되고 착불 배달 우편물을 배달할 때 처리 방법입니다. 오전에 도착하는 착불 소포는 골라내어서 전담 요원을 지정하고 책임자가 철저히 관리합니다. 지폐원은요 해당 우편물을 수치인에게 배달하고요 그 다음에 우편요금을 징수한 다음 영수증을 교부해줘야 돼요. 돈 받았어요. 이렇게 영수증 교부해주고 그 다음에 수치인에게서 징수한 우편요금은 즉시 납부처리를 해가지고 이거 내 주머니 있으면 녹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바로 아 이거 저 착불 배달 우편물 착불 요금 받은 거예요. 해가지고 이거를 즉시 납부처리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요금 혼합 승인을 받은 고객은 훈합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기업 같은 데는 훈합 처리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착불 배달 우편물의 반송입니다. 수치인이 수치를 거부하는 경우 착불 배달 우편물 표면에 반송 날짜 도장을 확인해서 발송인에게 반송 처리합니다. 자 그런데 착불로 접수한 소포와 계약 등기 우편물이 반송됐다. 그러면 이게 요금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수치인이 안 받고 반송시켜버린 거라서 발송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원래 수치인에게 받기로 되어 있었지만 발송인에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발송인으로부터 반송 취급 수수료와 소포 요금을 징수한다. 각각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소포 같으면 소포 요금도 받아야 되는 거니까요. 요걸 징수해서 즉시 납부 처리하고 착불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착불이 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다시 반송됐으니까 착불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는 그거는 요금도 받지 않는다. 소수료도 안 받는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 건데 다만 맞춤형 계약 등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요. 맞춤형 계약 등기는 우편 요금만 징수하는 거 예외적으로 또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반송돼서 오더라도 우편 요금만 징수합니다. 맞춤형 계약 등기는 아 이런 막 예외들까지 이렇게 다 덧붙이니까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아무튼 뭐 그렇고 준등기 우편물로 가봅니다. 우편물 접수 시에 배달 전 단계까지만 기록으로 남기고 마지막 단계는 수치인 두 손에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우편함에다가 우편 수치함에다가 그냥 넣고 끝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담당 집편은 일반 통상 우편 취급 방법과 동일하게 준등기 우편물을 수치함 등에 투함한다. 그리고 배달 결과를 PDA로 등록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배달과 등록 시 이제 수치함과 기타 중에서 선택해서 결과를 등록한다. 그리고 기타를 선택할 때는 수치함 위에 실제 배달 장소를 직접 입력해야 되고 원칙은 수치함에다 넣고 끝내는 거예요. 이게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수치함에다 넣는 게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울 거 없죠? 선택 등기는 이거는 등기로 최대한 노력해보고 두 번까지는 노력해보고 안 되면 준등기처럼 우편함에다 넣는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등기 취급과 발송인의 우편물 반환 거절을 전제합니다. 반환해주지 말고 등기 취급했는데 이제 두 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은 우편 수치함에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등기 취급이 두 번 시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 시도를 포함해서 4일 보관하고 다시 반송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있잖아요. 반환 안 받겠다. 반환 안 받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환 거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인한테 못 줘서 이거 반환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인한테 아예 못 주게 되면 반환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수치인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다시 되돌아가면 반송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상 뭐 이게 차이는 있지만 이 프로세스 과정에서는 별로 그렇게 차이 두지 않고 보셔도 상관은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어쨌거나 반환 거절이에요. 되돌아오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두 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 우편 수치함에 넣어주세요.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우편물을 수치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등기 취급에 따라 우편물을 배달하는 우편물의 취급 제도를 선택등기 우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회까지는 등기 우편 배달 방법에 따라서 배달을 시도합니다. 이건 앞에 선택등기 꼭지에서 앞에서 우리 등기 취급 볼 때도 이 얘기 고사란히 있었어요. 그것도 반복하는 거예요. 2회차에 수치인 부재로 미 배달되면 우편함에다가 투함해서 그냥 배달 완료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걸 미리 발송이니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이게 서로 나름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약속된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등기 우편물에 대한 얘기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내용을 다 끝내봤어요. 특별 송달 방법에 종료해가지고요. 교부 송달과 보충 송달, 유치 송달, 조우 송달 이렇게 재미나게 공부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반송사유로 보니까 수치인 부재, 폐문부재, 그리고 수치인 불명과 주소 불명과 그 다음에 이사 불명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이렇게 해서 반송사유를 또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계약등기, 부가치급 서비스의 종류 다시 한번 보면 착본이 우회하여 반했다. 근데 이건 순서는 우리 교재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다섯 가지에다가 전자우편 연계가 이 뒷부분에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 5 플러스 1 정도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와 우편물류를 드디어 끝냈습니다. 이제 국제우편으로 넘어가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여러분들이 다 소화해 내신 거예요.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이제 국제우편으로 이제 넘어가서 다음 시간 또 채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물류 여러 번 반복해서 본다. 꼼꼼하게 여러 번 읽는다. 이런 느낌으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